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0년 4회 대기환경기사 공정시험 기준 보도록 할게요. 문제 61번이에요. 총탄화수 측정을 위한 장치 구성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건 여러분 너무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버리는 문제. 정답만 확인하고 갈게요. 2번이 틀렸습니다. 총탄화수 분석기는 흑광자 분광방식 비불꽃이온 크레마토 방식의 분석기를 사용하면 폭발염이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뭐 사용하냐면 불꽃이온화 분석기 FID 사용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62번. 이 문제는 문제 그대로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연소강식 공기법을 사용하여 유류 중 황합류량 분석하는 방법. 빈칸에 알맞은 거. 온도도 보시고요. 950에서 1000배. 그 다음에 황산화물을 기역에 흡수시킨대요. 과산화수소수. 과산화수소 3%. 그리고 황산으로 만든 다음 니은으로 중화적정한대요. 뭐 수산화, 소중, 표준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문제 그대로 여러분. 빈칸 넣기 그대로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3번 정답이에요. 63번. 먼지 자동연속 측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1번 검출한계는 제로 드리프 2배에 해당하는 지시치 갖는 교정용 입장 먼지 농도를 말한다. 맞아요. 2번 응답시간은 표준 교정판을 끼우고 측정을 했을 때 그 보정치의 90%에 해당하는 지시치를 나타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게 틀렸죠? 얼마예요? 90%가 틀렸어요. 95%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64번 문제 볼게요. 이거는 우리 원자 흡수분광법에서 금속마다 측정 파장을 보는 건데 이거 못 외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옳은 거 찾으랬죠? 가장 파장 짧은 아연. 213.8이 맞아요. 4번 정답. 65번 문제 볼게요. 이 문제는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뭘 계산을 하냐? 흡입노즐에서 지금 등속 흡입류량 범위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등속 흡입 개수 I값이 있어요. 이 I값에서 이 I값 기준이 지금 바뀌었어요. 개정이 돼서 원래 95에서 110이었는데 90에서 110 사이로 바뀌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 등속 흡입류량 QM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첫 번째 I값이 90%일 때 두 번째 I값이 110%일 때 나눠서 이제 QM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 공식 나와 있으니까 대인만 해볼게요. 자, 90%는 QM 얼마인지 몰라요. 곱하기 T, T가 얼마일까요? 여기 지금 T값이 자, 10분간 채취했다고 그랬고 읽은 값이 60L라고 그랬죠. 이때 60L가 VM이 되고요. 10분간이니까 이게 T가 됩니다. 자, 그럼 그거에 맞게 넣으시면 돼요. QM 곱하기 10분 분의 60L 여기에 100을 곱했더니 90%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QM 단위는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QM 단위가 네, 리터 퍼 미니트가 나오면 돼요. 리터고 미니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위 맞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걸로 우리 솔버로 QM 값을 계산을 했더니 값이 6.67 나와요. 자, 그 다음 똑같은 방식으로 110일 때 계산하면 이때 QM은 얼마 나오나요? 5.45 나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 QM의 기준은 5.45에서 6.67 사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여기가 왜 6.3이냐? 지금 개정이 됐거든요. 90으로, 110으로 개정이 됐는데 지금 이거는 개정되기 전 95%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6.3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2020년 이후로는 지금 95가 아니고 등속흡인 개수값이 90%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준이 이거고 원래 정확하게는 5.45에서 6.67이 맞아요. 그래서 2번 정답. short in the past 2 but 5.45 Making 5.45 5.45 5.45